식품의 조리 원리 식품의 조리 원리 보겠습니다 농산물의 조리 및 가공 저장 먼저 전분의 구조 볼게요 공유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입니다 대부분은 또 전분이구요 이 전분은 글루코스가 중합되어 있는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을 우리는 전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쌀 집에서 밥 먹을 때 먹는거에요 그 맵쌀이에요 그 맵쌀은 아밀로스가 20% 팩틴이 80% 되어 있구요 그 다음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입니다 맵쌀은 20%인데 아밀로스가 뭐냐 그러면 500에서 2000개의 글루코스가 중합되어 있는게 아밀로스래요 글루코스 뭔지 기억나시나요 저희 탄수화물 공부할 때 했는데요 글루코스, 포도당입니다 단당류였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당류 글루코스가 500에서 2000개 있으면 아밀로스에요 이게 글루코스가 그때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결합이 알파, 일사 결합을 해서 직세 구조로 연결되면 우리가 이걸 아밀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쪽에서도 또 결합을 해요 1, 6 결합까지 해서 가재치기를 하면 여러가지 결합들이 많이 생기니까 수십만개까지 결합이 돼요 이러면 팩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결합을 했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을 나누는데 20% 있으면 이게 맵쌀이다 거의 100%, 99% 있으면 찹쌀, 찰보리, 끈적이는 성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찹쌀은 요오드 반응했을 때요 젓갈색을 띄어요 요오드 반응이 빨간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찹쌀밥이나 찹쌀가루에다가 요오드 용액을 딱 떨어뜨리면 젓갈색이고 맵쌀은 보라색을 띕니다 그래서 혹시 색이 구분이 안된다면 요오드 용액을 한번 떨어뜨려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집에서 밥을 하죠 그것을 간단하게 호화라고 얘기합니다 알파화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열하지 않은 쌀, 생쌀, 날것을 베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물을 넣고 가열을 했어요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면서 쌀 분자에 금이 가요 그러면서 불어나요 팽윤이 돼요 그리고 색깔 변하죠 반투명 상태 되죠 이걸 호화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알파화라고 하고요 생쌀이 밥이 되거나 떡이 되는 것을 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밥을 할 때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호화가 더 잘 될까요? 온도가 높아야 더 잘 돼요 압력 밥솥에 밥을 하게 되면 백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가열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밥이 더 잘 된다 호화가 더 잘 된다 그 다음에 현미보다 백미가 도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호화가 더 잘 되고요 물을 불렸다가 밥을 하게 되면 밥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수침 시간이 길수록 밥이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떡이나 찹쌀밥이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분의 입자가 클수록 호화가 더 잘 돼요 이건 죽 같은 거 할 때요 쌀알을 막 부셔서 밥 죽을 했을 때 통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막 빠와서 하게 되면은 물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물을 많이 흡수하고 호화되는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입자가 클수록 호화가 더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틀리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분의 노화를 볼게요 노화는 호화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밥이 됐어요 밥을 안 먹어서 겨울철에 꺼내놨어요 실온에 또는 냉장고에 놔뒀어요 밥이 딱딱하게 변하죠 생전분처럼 변해요 이거를 노화라고 하고 또는 베타화라고 얘기합니다 노화되기 쉬운 조건을 보면요 수분이 30에서 60%일 때 우리가 밥을 해놓으면 딱 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안 먹는 경우에는 빨리 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놓는 것은 빵이나 떡을 노화되기 쉽게 굳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안 드시는 경우에 냉동실에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아밀로스의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더 잘 된대요 아밀로스 누가 많았나요? 찹쌀보다 맵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절미같이 끈적이는 쌀보다 시루떡이 더 잘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분을 아예 낮추거나 아예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60% 이상으로요 그 다음에 얼리거나 따뜻하게 온장시키는 방법이 있고 떡을 만들 때 유아지나 설탕을 많이 첨가하면 잘 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화와 노화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놨죠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또 호정화라는 게 있어요 호정화랑 호화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뻥튀기 만드는 거예요 어린 시절 뻥튀기 만드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쌀을 뻥튀기 아저씨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은 그걸 씻지 않고 그냥 갖다 줬었어요 그러면 뻥튀기 기계에 넣고 건열로 물 집어넣지 않고 계속 돌려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그 안에서 하얀 뻥튀기가 나오죠 이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쌀이 분해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형태가 물에 잘 넣고 오래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뻥튀기 말고도 미숫가루 미숫가루 같은 거는 곡식을 볶아서 물 넣지 않고 건열로 볶아서 가루낸 거고요 팝콘 같은 경우에는 버터를 넣게 되죠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 넣고 하죠 그러니까 건열로 가열해서 얻는 방법이 호정화입니다 그래서 이 예와 뜻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분의 당화는요 식혜 만드는 과정이에요 쌀에다가 묽은 산을 넣고 엿기름이죠 가열하고 최적온도 50에서 60도 정도 맞춰주면 분해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식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 만들 때도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이다 달아지는 과정 달아지는 과정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 당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밀가루 보겠습니다 자 밀가루는 글루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글루텐은 글리아딘하고 글루텐인하고 합쳐진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합쳐지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점탄성에 글루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반죽을 치댈수록 어떻게 보면 쫄깃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찔긴 찔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식품에 따라 이제 밀가루도 다르게 쓰면서 글루텐을 형성시킬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가루 종류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이 있는데요 박력분이 과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바삭하게 할 때 그래서 튀김할 때도 박력분을 쓰면 좋고요 케이크는 쫄깃하지 않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글루텐이 적어야지 좋은 거고 쿠키, 도너츠, 쫄깃한 도너츠, 찹쌀도너츠 말고요 그냥 부드러운 도너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빵이나 마카로니, 스파게티 그 다음 피자 반죽할 때는 이 글루텐 함량이 많아야 더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음식에서는 보통 중력분 가장 많이 써요 글루텐 함량, 그 다음에 용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밀가루 제품에다 넣을 수 있는 다른 제품들도 있어요 팽창제, 부풀리는 겁니다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중조가 있는데 이스트는 빵에 많이 써요 또 막걸리에 있는 게 이스트죠 그래서 우리 술빵 만들 때 쓰는 것도 이스트 이스트가 한국말로 효모 그래서 밀가루 1에서 3% 정도 넣는 것이 좋고 많이 넣으면 너무 술 냄새가 나고요 베이킹 파우더는 과자 제품에 많이 써요 이것도 약간 부풀리게 하면서 바삭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조는 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안에 성분은 중탄산수소나트륨 그래서 중조, 중탄산수소나트륨 뭐 소다, 식소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킹 파우더가 이 중조가 50%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조만 쓰게 되면은 색깔도 변하고 맛에 쓴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첨가해서 만든 게 베이킹 파우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팽창제고요 그 다음 지방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해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같은 거 할 때 지방 덩어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스콘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러면 글루텐 형성을 방해한다 좋은 말로는 바삭하게 한다 나쁜 말로는 쫄깃하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파이가 쫄깃할 필요 없잖아요 바삭해야죠 그래서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바삭하게 하는 거를 부드럽게 한다 해서 연화작용이라고 하고요 또 지방을 적절하게 많이 넣어주면 갈색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달걀 달걀을 밀가루 제품에 넣게 되면 액체기 때문에 구조 형성이 있고요 그 다음 부풀게 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흰자가 부풀게 해주는 팽화제 역할도 있고 노른자는 기름하고 물하고 섞어주는 레시틴 성분이 있어서 유화성도 있고 액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맛과 향도 주고요 많이 넣으면 질겨져요 그리고 비린내도 날 수 있죠 자 설탕을 많이 넣으면 바삭해져요 그리고 캬라멜화가 진행돼서 색깔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소금을 넣으면 설탕하고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오히려 질겨지거나 또는 글루텐 강도를 높여줍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 칼국수 반죽할 때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요 더 쫄깃하게 해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쫄깃하다 글루텐이 높아진다 질겨진다 다 같은 단어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면 액체들 달걀 소금 물 우유 지금 액체 달걀 물 우유 다 액체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글루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거 지방 설탕 요 살찌는 애들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는 거 다른 말로 바삭하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빵 만드는 거 아까 이스트 넣는다고 그랬죠 그때 반죽 온도 25에서 30도 해야 됩니다 발효 온도고요 그 다음에 빵 구울 때는 제품마다 다 달라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200에서 250도로 굽고 그 다음에 이스트 넣으면 부푸는 게 그때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보겠습니다 서류에는 감자 고구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류라고 얘기해요 감자든 고구마든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수분이 70에서 80% 그래서 내가 감자 한 박스 샀어요 그럼 박스 채 놔두면 안 되겠죠 신문지나 종이에다 펼쳐서 그 안에 갇혀있던 수분을 좀 날려주는 게 좋고요 오래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놓는 것도 좋습니다 감자 고구마 우리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질이 15에서 16%로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전분이고요 열량원으로 쓸 수 있죠 탄수화물 칼로리 4칼로리입니다 감자는 비타민 B씨가 많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가 지금은 하우스가 많고 어느 때든 귤이 나오고 어느 때든 딸기를 먹을 수 있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할 때는 감자로부터 비타민 B씨를 공급받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짠 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럼 나트륨이 많이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배출하는 역할은 칼륨이에요 그 칼륨이 감자에 많아요 체내 균형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감자 종류가 이렇게 점질 감자, 분질 감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점질은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는 거 쫄깃하고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안 부서지니까 볶음용이나 이렇게 찜 조립용으로 사용하기가 좋고 분질은 부서져요 자꾸 그래서 볶으면 지저분해져요 메쉬드 보테이토나 통으로 굽는 오븐 요리에 적당합니다 감자 우리 독성분 전에 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싸게 있는 거 솔라닌, 부패된 감자, 썩은 감자, 셉신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고구마 수분 많죠? 71에서 77% 당질 더 많아요 22에서 23% 정도 있고요 열량식품이에요 탄수화물, 급원식품이죠 마찬가지로 무기질 칼륨, K가 많고요 알칼리성 식품이죠 그 다음에 고구마 당화작용은 고구마 전분이 베타아밀라제에 의해서 메가당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전분이 분해됐다는 뜻이에요 전분이 메가당이 뭐였나요? 전에 봤는데 이당류 메가당 누구랑 누구랑 합쳐졌을까요?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합쳐진 거였죠 물엿의 성분이다 물엿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이 효소 때문에요 베타아밀라제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언제 나오냐면 고구마가 55도씨가 되면요 베타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삶아서 먹거나 군고구마 형태로 먹으면은 되게 달잖아요 그게 효소가 나와서 메가당으로 전환되면서 단맛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두 콩 볼게요 자 콩은 글리신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자 글리신인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조성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도 많아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라이신, 트립토판이 콩에 있으니까 우리가 콩을 섭취를 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콩기름에 리노렌산, 올레인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도 있고요 그 다음 필수 지방산도 있고 대신 이제 메티오닛 시스테인 같은 함황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약간 부족한 편이다 자 콩에는요 안티트리신하고 사포닌이라는 특수 성분이 있어요 안티트리신이 뭔지 볼까요 먼저 트립신을 알아야 돼요 트립신은 콩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안티가 하나 붙었어요 콩을 분해하지 말라고 있는 성분이에요 콩은 분해하는 트립신이 있는데 콩을 분해하는 트립신이 내 몸에 있는데요 자기 분해하지 말라고 보호하기 위해서 안티트리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트리신을 그럼 우리는 파괴를 해야 되겠죠 콩을 분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소화가 안되면 안되잖아요 안티트리신은 어떻게 파괴를 하냐면 가열하면 됩니다 가열하면 콩이 안티트리신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콩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트립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콩을 먹진 않잖아요 콩을 가열해서 먹지 그래서 일반적인 콩보다 두부로 먹는 게 소화율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콩이나 우리가 팥을 가열했어요 그럼 위에 거품 뜨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두부 만들 때 거품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게 사포닌이에요 근데 이 사포닌이 기포성, 기포가 생기죠 용혈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열되면서 일부는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사포닌이 또 어디에 맞냐면 팥에 정말 많은데요 팥 삶을 때 첫물을 버려요 처음에 끓이고 첫물 버리고 두 번째 물부터 삶아요 왜 그러냐 사포닌 쓴맛 같은 것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포닌 좋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인삼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일부는 좋은데 너무 다량으로 먹으면 배도 아프고 해서 첫물은 버리고 기포는 좀 버리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하면 다 파괴돼요 안티트리시 사포닌 그래서 가열해서 콩을 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콩의 색깔 콩의 색깔은 저희 식품의 색깔 볼 때 다 봤던 것들이에요 하얀 색깔 계열 뭐였을까요? 플라보노이드죠 근데 주황색 카르티노이드 같이 있죠 그래서 콩 사면 완전 흰색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검은색이 콩이 그 완전 검은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샀을 때 딱 검은색이지만 삶았어요 그 물 색깔이 어떤가요? 약간 보라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계열 색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 완두콩 롯두 껍질에 보면은 푸른 색깔 있죠? 클로로필 색깔입니다 자 아까 잠깐 두부 얘기했는데요 소화율이 95%예요 소화율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콩을 끓이면 그리고 사포닌 그 다음에 안티트리신 파괴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신인 아까 제가 콩의 단백질 글리신인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다가 그 우리가 간수라고 얘기하는 두부 응고제에 황산칼슘, 염화, 마그네슘, 염화칼슘을 넣고 가열을 하면 응고가 되는데요 이게 두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콩의 글리신이라는 단백질 덕분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글리신인 단백질 두부 응고제로 쓰이는 간수들 알고 계시면 더 좋고요 약간의 소금 넣으면 부드러워진다는 거 두부 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콩을 삶을 때 보통 소금 넣고 많이 삶아요 근데 소다를 넣고 삶으면 정말 빨리 삶을 수가 있어요 콩조림 할 때 소금 넣고 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없다 그럼 소다를 넣어 보시면은 빨리 삶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 비타민 B1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충분하면 비타민 B1 손실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금을 넣고 삶는 방법이죠 자 팥은 흡수 시간이 길어요 여기 흡수 보면은 팥이 가장 길어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12시간 불려도 조금 불어나요 그래서 물에 불리지 않고 그냥 바로 가열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을 삶을 때 완두콩 삶을 때요 녹색이죠 녹색 삶을 때는 보통 소금 넣는 것이 가장 색깔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삶아도 색깔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거는 클로로필 색소의 구리가 같이 합쳐져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콩을 삶아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메주를 이용해서 간장도 먹고 된장도 먹고 이러죠 이때 이용되는 균이 코지균이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채소 보겠습니다 채소는 수분이 많아요 85에서 95%고요 탄수화물은 2에서 10% 어 채소에 과일에 탄수화물이 있다고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섬유질이 있는 거죠 전분, 당분, 섬유질 그 다음 비타민, 무기질 여러가지 영양소가 있고요 한번 전에 보고 넘어갔는데 무와 당근에 비타민C 파괴하는 아스코르빅 나아제가 있다고 했어요 비타민C가 아스코르빅산이었고 아스코르빅산 얘를 파괴하는 효소 아스코르빅 나아제가 있어서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C 혼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이와 당근, 오이와 무, 무와 당근 이런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가열하거나 식초에 넣으면 괜찮아요 피클 먹을 때 오이, 무 이렇게 많이 먹죠 무조건 안되는게 아니라 산철이 있기 때문에 불활성화되서 비타민C 파괴 안하고 괜찮습니다 채소의 종류는 이파리 먹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있어요 우리 이런거 야채 보면, 채소 보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 먹는거 있죠? 연근, 무, 우엉, 감자, 당근, 비트 비트 안에 보라색깔이요 피클이나 뭐 그냥 일반적으로 채썰어서도 양식에서도 많이 먹어요 과일 먹는거 과채류라고 얘기하죠 딸기, 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토마토를 또 채소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화채는 꽃이에요 브로콜리, 그거 꽃이에요 컬리플라워는 뭐냐면 브로콜리 하얀색 버전이요 아티초크는 요즘은 많이 먹는데 외국에서는 많이 먹어요 한국에서는 많이는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요것도 꽃이에요 아티초크 한번 검색해보세요 약간 겉면은 선인장처럼 생겼는데 안에는 하얀색깔, 되게 결이 많은 꽃입니다 더운 지방에서, 유럽에서 많이 먹는 채소이고요 경채는 줄기 먹는거에요 아스파라워서 줄기 먹는거고요 샐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이렇게 사왔어요 그럼 채소가 호흡을 해요 그래서 신선도가 약해지니까 이거를 바로바로 먹거나 또는 어둡고 낮은 데다가 보관을 하고 또는 신문지에 감싸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얼만큼 씻어야 되냐 요즘은 농약도 많이 친다 그 다음에 다른거 첨가되어 있다 라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요 흐르는 물에 많이 씻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칠 때 물 넉넉히 넣고 데치시면 좋아요 녹색채소 데칠 때요 재료의 원래 5배 정도의 물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데칠 때도 물을 5배나 놔요 그럼 굉장히 큰 냄비여야 되겠네요 그래야 물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넉넉한 물을 넣고 빨리 데쳐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실제로는 저도 그냥 꾸역꾸역 꾸겨 넣지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치고 나서 찬물로 빨리 헹궈주는 것이 좋겠죠 뚜껑은요 뚜껑은 열고 데쳐야지 수산이 날아갑니다 이 수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신장 결석이 생겨요 그래서 수산을 제거하려면 뚜껑을 열고 데쳐야 됩니다 국 끓일 때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녹색채소 국을 끓이게 되면 뚜껑을 열고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콩도 마찬가지였지만 소다를 넣으면 중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게 되면 색이 곱고 빨리 익혀지는데요 비타민 B1의 파괴가 있으니까 1% 식염수 소금물에 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도 갈변을 해요 녹색채소는 클로로피색소는 어디에 갈변할까요? 산에 갈변하겠죠 산이나 가열에 의해서 페오피틴으로 변해서 갈색으로 변한다 녹색채소 먹을 때 식초는 먹기 직전에 첨가하시는 것이 좋고 채소 데칠 때 뚜껑 여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얀색채소다 효소적 갈변 공부할 때 나왔어요 그럼 식초물이나 또는 산소 차단하거나 가열 처리하거나 아왕산 용액의 처리하거나 하면은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효소적 처리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의 조리입니다 과일은 수분이 85에서 90% 정도 있고요 탄수화물이 10에서 12% 거의 채소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당분과 섬유질이 대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비타민 무기질도 많아요 자 만약에 과일도 색깔이 변하는 걸 방지하고 싶어요 과일은 달잖아요 그러니까 고농도의 설탕용에 또는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저농도의 소금물 또는 식초물이나 레몬즙 이런 거를 타놓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일을 이용한 조리법이 있어요 젤리, 프리저브, 잼, 마몰레이드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젤리는 팩틴, 유기산, 함유한 과즙에 설탕을 넣은 건데요 자 이거는 잼도 마찬가지예요 팩틴은 과일에 이미 있고요 유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산이 적다면 맨 마지막에 레몬즙, 식초 참가할 수 있고요 설탕은 우리가 이만큼 넣는 거예요 근데 젤리는 과즙이라는 거예요 투명하고 빛깔이 있는 젤리 형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프리저브는 과일의 형태가 남아있는 겁니다 과육에 시럽을 넣어서 과일이 있다 투명하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잼은 과육을 잘게 썰거나 으깬 거 그 다음에 설탕은 똑같이 넣어요 그래서 잼 보면은 과일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잼, 젤리 생긴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귤, 사과, 살구, 자두, 딸기잼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배잼, 오이잼은 본 적이 없죠 어 나는 봤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팩틴을 일부러 첨가한 거예요 팩틴이 이미 있는 채소나 과일들로 만드는 게 적당하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마멀레이드는 과편이나 과일의 껍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마멀레이드, 오렌지 마멀레이드 같은 거를 빵에 발라서 많이 먹죠 어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딱 맞는 건 없는데 유자차 정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껍질이 들어있는 거 어 자 그 다음 과일 중에 토마토가 또 있는데 채소라고 봐야 될까요 토마토 이용해서 많이 토마토 퓨레, 페이스트, 케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용해서 많이 음식을 해요 뭐 파스타라든지 또는 피자라든지 자 퓨레랑 페이스트, 케첩을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토마토를 파쇄했어요 막 부셨어요 씨앗 껍질을 벗겼어요 과육과 과즙이 농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퓨레를 사보면요 안에 막 분쇄되어 있어요 다 부서져 있어요 페이스트는요 완전 수분이 날아가서 그 고추장처럼 끈적끈적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양식조리 기능사에서 사용합니다 케첩은 막 설탕, 식초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서 이미 이제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거죠 페이스트에다가 여러 가지 맛을 첨가한 게 토마토, 케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일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서 보관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사과배, 귤, 참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보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열대 과일들 그 다음에 실험 보관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망고 냉장고에서 보관하지 않죠 시험 볼 때 다음 중 냉장 보관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 보관하다가 충분히 익었어요 멜로니 근데 계속 바깥에다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냉장고에 넣어야죠 그때 가서는 익은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제 실험 보관해야 되는 거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 과일별로 좀 구분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의 당지수가 나와요 실제로 이 당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수박 72예요 그리고 아보카도가 27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먹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당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혈당 상승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지수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시험 볼 때 다음 중 당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이러면서 수박, 바나나, 망고, 딸기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요즘에는 딸기도 달달한 게 맞지만 그 달달함과 이 당지수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지수 수치별로 순서대로 또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물의 조림 및 가공 저장을 보면 육류는 사후경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살된 후에 약알칼리성에서 산상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고기가 단단해져요 이걸 우리는 사후경직, 사후강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단단해지는 시간이 사후 죽고 나서 12시간에서 24시간 닭고기는 6시간에서 12시간 돼지고기는 2에서 3일이 최대 경직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분해되면서 해제가 일어나면서 숙성이 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연화하는 방법을 알고 부드럽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직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생기니까 pH가 낮아지고 이 ATP 회로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분해가 되고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되는 과정 연화법이 나오는데요 저절로 분해되기도 하고 결 반대로 썰어서 부드럽게 먹을 수도 있고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부드러워지는데 많이 넣으면 질겨지니까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어서 질겨지지 않게 해야 되고 과일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과일의 분해 효소 이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과일 즐기면 배나 파인애플, 키위 같은 거 넣잖아요 그 효소 이름 프로테아제 브로멜린 같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파파야나 무화과도 과일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과일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기가 질기면 가열에서도 먹어요 그럼 콜라겐이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장시간 끓이는 방법이 있고 얼었다 녹으면 고기가 또 연해져요 그래서 냉동하는 방법이 있고 설탕을 넣으면 약간 연해져요 그래서 이런 연화법, 여러가지 방법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살 때요 보면은 원뿔, 투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보통 지방이나 색깔이나 조직 이런 거에 따라 원뿔, 투뿔, 2등급, 3등급 이렇게 매길 수가 있고요 육질등급을 그렇게 매기고 그 다음에 지방 두께나 단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육질등급, 육량등급 알고 계시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색깔, 질, 조직감 이런 거에 따라 등급을 판정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우리가 조리할 때 어떤 변화가 있냐 보면은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수축돼요 고기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분해되고 아까 콜라겐 단백질이 젤라틴화 된다고 그랬어요 사골 끓일 때 일어나는 과정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kg를 사도요 가열하고 나면 중량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수분도 빠져나가고 가열하면 맛도 좋아지죠 그 다음 지방이 분해되면서 융해되고요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런 가열의 변화 알고 계시고 가열하면서 색깔의 변화들도 있어요 보통 고기가 미오글로빈이에요 근육색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기와 만나면 산소화됐다고 하는데 옥시미오글로빈, 옥시크린 세제 이름이죠 산소방울, 산소가 들어가면 옥시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직 가열된 거 아니에요 산소랑 만나면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해요 그래서 가열하면 매트미오글로빈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갈색을 했거나 그러니까 가열을 했거나 또는 방치를 하면 어두운 색깔로 변하겠죠 해마틴 그래서 매트미오까지는 맛있는 갈색인데 해갈색이 되면은 조금 변성됐다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고기 부위별 조리법을 한번 볼게요 고기 생김 모양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심 안심 등쪽에 있으니까 등심 그 안쪽에 있는 게 안심인데요 우리 소고기 등심 안심 어디에서 많이 먹나요? 스테이크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거 끓여 먹지 않죠 그 다음에 엉덩이 쪽은 대부분 기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둔살 홍두깨살은 장조림양이라든지 또는 육회 쪽으로 많이 먹고 사태나 양지 머리 이런 데는 조금 질겨요 다리 쪽에 있는 쪽은 힘줄이 많아서 질기니까 가열해서 수육이라든지 편육이라든지 국거리 이런 쪽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머리 편육찜 장정구이 정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생김 모양 형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면서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보시면 돼지는 근데 소고기처럼 등심이나 안심이 마블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등심은 쌀고기 위주로 있거든요 마치 소고기 홍두깨살처럼 등심은 커틀렛이라든지 돈가스 그 다음에 카레, 짜장, 탕수육 이런 데 많이 쓰이고요 안심은 조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등심으로 쓰이는 쪽을 먹을 수 있는데 좀 더 부드럽게 먹고 싶다 그럼 안심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또는 돼지도 스테이크로 먹는다 등심, 안심 여기 어깨살이라고 써놨지만 목살도 스테이크처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삼겹살은 우리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많이 먹죠 한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리쪽 부위는 앞다리살, 뒷다리살, 전지살, 후지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은 볶음용으로 많이 먹고요 전지는 후지도 먹을 수 있지만 질기다 생각이 들면 갈아서 민지 형태로 뭐 만두소라든지 또는 이렇게 다져져서 함박스테이크처럼 먹는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조리법 볼게요 탕은 건더기도 먹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국물을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지사태 꼬리 질긴 부위 나왔죠 결합조직이 많은 쪽 탕이 다 국물을 먹는다 그러면 맛이 충분히 용출이 돼야 되니까 반대로 고기를 먹겠다 그러면 어떤 물부터 넣을까요 뜨거운 물부터 넣는 거죠 그래서 편육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끓는 물부터 고기를 넣는 거고 찬물부터 넣는 거고 탕은 자 냄새 없애려면요 유황 성분이 많은 양파무, 마늘, 생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장조림은 홍토끼, 우둔, 엉덩이 쪽 부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 물만 넣고 고기만 넣고 끓이다가요 나중에 간장 설탕을 넣어야지 처음부터 간장 설탕 넣으면 소금, 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찔겨지는 거죠 15% 이상이 되면 콜라겐이 젤라틴화 되기 전에 이 염분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찔겨져요 그래서 충분히 고기가 익으면 간장을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조림 할 때 편육도 질긴 부위 많이 써요 그 다음 삼겹살, 돼지 머리, 또 요즘에는 전지살 이런 것도 편육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 고기를 먹기 위한 거니까 끓는 물에 넣고 그 다음에 생강 같은 거는 재료가 익으면 나중에 넣는 것이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넣지 않고 생강은 고기가 익은 다음에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으로는 일단 마블링이 잘 된 고기를 먹는 것이 부드럽고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이제 인식이 조금 바뀌어서 요즘은 이제 인식이 조금 바뀌어서 마블링이 잘 돼 있으면 지방이 많은 거니 콜레스테롤도 쌓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블링이 많으면 또 한편으로는 부드럽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기 스테이크를 구울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센 불로 확 익혔다가 나중에 약한 불로 하면서 레어든, 미듬든, 웰던이든 맞춰서 익혀 먹는 것이 좋겠죠 자, 젤라틴 얘기 한 번씩 나왔는데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바뀐 거 그게 젤라틴이죠 동물의 가죽이나 뼈에서 얻은 겁니다 콜라겐이 가수분에 대해서 얻은 유도 단백질이다 식품에 이 젤라틴을 이렇게 얻어내서요 3, 4% 정도 사용을 하면 젤리처럼 굳어요 그래서 굳히면 젤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이게 단단해지면서 부드러운 젤리를 형성할 수 있고요 젤리 아이스크림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달걀의 구조는 난각, 난각막, 난백, 난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난각은 달걀 껍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탄산칼슘 96%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난각막은 껍질 안쪽에 보면 투명한 막 있잖아요 난각막 난백은 흰자 난황은 노른자입니다 달걀은 난각, 달걀 껍질에 있는 작은 기공으로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기도 하고 탄산가스에 배출 또는 세균이 안쪽으로 침입하기도 합니다 난백은 흰자는 농도와 점조성에 따라 농후 난백, 수양 난백으로 되어 있다 흰자를 깨보면 중간에 약간 농축되어 있는 탱탱한 흰자가 있고 약간 퍼지는 흰자가 있잖아요 그게 수양 난백이고 그 다음에 탱탱한게 농후 난백이에요 수양 난백이 많을수록 오래된 달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달걀의 성분 달걀은 영양소를 완전히 함유한 식품이다 그래서 단백가가 100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있다구요 난황의 유화성은 노른자 노른자 유화성은 레시틴에 의한다 그래서 노른자를 이용해서 마요네즈를 만들죠 난백 단백질의 약 60%는 오브알부민, 콘알부민, 오보뮤코이드, 오보뮤신이 있어요 오브 아니면 거의 알부민이에요 요거 보시고 난황은 레시틴 말고도요 리포프로테인, 뮤신, 케라틴, 콜라겐 피부에 좋다는 단백질 성분들이죠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필수아미노산 다 갖고 있고 카르티노이드 계열 색소 주황색 노른자에 있습니다 달걀은 신선도에 따라 수분 함량이 감소가 돼요 기공으로 빠져나가서 그러면서 기실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삶았을 때 흰자가 조금 없고 일부 패여있는 현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기실이 커지면서 안에는 흰자 수분이 날아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달걀인 거죠 난각의 구멍을 통하여 탄산가스가 증발해 버리면 탄산이 산성이기 때문에 pH가 상승하게 됩니다 날아가니까요 농후 남백보다 수양 남백이 많은 거는 묽은 흰자가 많은 거는 오래된 달걀입니다 풍미의 악변 현상이 냄새가 당연히 심해지면 오래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란이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남백계수나 난항계수 또는 소금물에 넣어보는 비중법을 볼 수가 있어요 남백계수 공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높이 나누기 직경 여기도 보면 높이 나누기 직경이에요 남백을 구할 거면 남백끼리 계산하면 되고 난황계수를 구할 거면 난항 높이분에 난항 높이 나누기 난항에 직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선함이 0.16 오래된 달걀은 0.1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에 따라 신선도를 판단하는 거죠 난황계수는 0.4 오래된 거는 0.3 이하이다 숫자를 이렇게 넣어보고 이 수치 계수를 본 다음에 신선도를 판단합니다 또는 6% 6% 소금물에다가 달걀을 넣어봐요 그래서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 부패된 거고 가라앉았을 때 세워지면 아주 신선한 겁니다 안에 기공이 빠지면서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부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걀의 특성은 응고성 녹변현상 기포성 유화성이 있는데요 크게 자 응고성을 먼저 볼게요 달걀은 60에서 65도시면 익어요 흰자는 노른자는 65에서 70도시면 익습니다 100도시로 굳이 끓이지 않아도 달걀이 익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걀을 삶을 때 소금하고 식초를 보통 넣어주죠 소금은 발현점 유지해주고 식초는 혹시 달걀이 깨졌어요 삶다가 흰자가 퍼지지 않고 응고되게 하는 역할을 식초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응고는 식초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달걀을 보통 삶을 때 끓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으면 완숙이 되고 한 3분에서 5분이면 노른자가 하나도 안 익은 반숙이 돼요 7분 정도 삶으면 노른자가 반 정도 익은 반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 계란 삶는 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녹변현상은 계란 오랫동안 익히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노른자 주변으로 푸른 색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15분 이상 가열시 생기는 겁니다 압록색 황화수소가 흰자에 있고요 노른자에는 철이 있어요 두 개가 만나면 이 수소와 수소는 날라가고요 철과 S인 황이 만나서 황화철이 생겨요 수소는 날라가고 그래서 이 황화철 색깔이 압록색이다 녹변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열 온도가 높으면 삶는 시간이 길면 오래되면 또 삶고 나서 바로 찬물에 넣어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남은 열이 있어서 잠열이 있어서 계속 색깔이 변하는 거죠 이런 요인에 의해서 녹변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달걀 흰자에는요 남은 백에는 글로블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글로블린 단백질은 기포에 관여를 합니다 흰자를 잘 저어요 휘핑기로 그럼 거품이 일어나요 이걸로 튀김 후 스펀지 케이크 머랭을 만들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거품으로 튀기면 바삭한 역할을 하고요 그걸로 케이크를 만들면 부드러운 역할을 하고 그걸 머랭이라고 하는데 그 머랭을 이용해서 머랭 쿠키나 소금을 넣어서 생선 굽는 용도 여러가지 용도로 많이 서양에서는 활용을 합니다 달걀이 오래되면 기포가 오히려 잘 생겨요 근데 이게 안정성이 떨어져서 계속 거품이 유지되는게 아니라 다시 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안정성과 점성은 적습니다 오래된 계란일수록 그 다음에 달걀이 차가운 것보다 30도 정도 미지근해야 기포가 훨씬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제과를 하는 경우에 달걀을 실온에 꺼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포를 쳐야되는 경우는 미리 실온에 꺼내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초 산종류들은 기포가 더 잘 생기게 해줘요 근데 이제 반대로 설탕 우유 기름은 기포 발생을 저해합니다 만약에 내가 설탕을 이 제품에 넣어야 된다 쿠키를 만들어서 그런 기포를 충분히 만든 후에 설탕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화성 유화성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있어요 기름에 유화되는 거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노른자를 이용해서 마요네즈 만들 때 노른자에 식용유 넣어서 만들고 그 다음 스프 만들 때 노른자랑 생크림이랑 섞어서 쓰면 농도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줘요 케이크 반죽 할 때도 노른자를 쓰기도 하고요 유화성 노른자는 레시틴이 기여를 한다 단백질 레시틴이에요 그래서 흰자는 글로블린 노른자는 레시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달걀은요 이런 요리에 많이 쓰입니다 피다는 오리알 주로 만드는데요 중국 음식 중에 하나에요 난류를 계란도 당연히 쓸 수 있구요 이거를 염류나 알칼리에 그냥 침투 시켜요 껍질채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서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독특한 풍미가 생기고 삭혔다고 하죠 그래서 이 피단이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오리알로 가장 많이 쓰고 달걀로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마요네즈 만들 때 제가 쓴다고 그랬어요 노른자에 레시틴 성분이 있다고 했죠 기름을 조금 조금씩 넣어야 돼요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분리가 잘못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빠르게 저어야지 천천히 저으면서 기름을 많이 넣으면 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양념을 더 첨가를 하죠 식초를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주고 하얗게 만들어주고 간도 해주고요 향신료를 첨가해서 마요네즈를 만듭니다 양식조리기능사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를 직접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머랭 설탕과 흰자를 넣고 이걸 구워서 머랭쿠키라든지 양식에서 다양하게 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입니다 자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의 공급원으로 대표적인 완전식품입니다 단백질이 많다는 소리예요 필수 단백질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비타민 B2 칼슘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있어요 우리 뭐 칼슘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카세인이에요 카세인과 락토글로블린 락트알부민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 우유에 카세인이 산에 침전해요 카세인은 산에 침전해요 근데 락토글로블린 락트알부민은 산에 침전 안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에 지투를 넣으면 레몬즙을 넣으면 이렇게 응어리지거든요 이게 침전되는게 카세인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치즈를 만드는 겁니다 자 밑에 카세인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우유에 탄수화물이 있어요 이 탄수화물은 유당이에요 유당 기억나시나요 유당 저희 탄수화물 공부할 때 했었는데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세 가지 중에 뭐였을까요 유당은 이당류입니다 이 이당류 유당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 있을까요 글루코즈인 포도당과 그 다음에 갈락토즈가 합쳐진게 유당이었죠 그 합쳐진 형태로도 존재를 하고 분해돼서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유의 탄수화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세인 또 나오죠 카세인은 주요 단백질의 80%래요 칼슘하고 결합되어 있어서 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결합된 형태에 우유는 20도씨에서 산을 가하면요 침전을 해요 또 어디에 침전을 한번 볼까요 이 카세인 단백질은 레닌이라는 요소에 침전을 합니다 자 저희 레닌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효소 공부할 때요 응유효소라고 레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산과 레닌에 카세인은 침전을 하는데 열에는 침전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산, 레닌, 카세인 응고시킵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치즈나 요구르트 요거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유의 조리 우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 만들 때 좀 넣을 수 있어요 서양요리에서 대부분 많이 넣죠 그럼 습이나 파스타 같은 거 할 때 우유를 넣을 수 있는데 넣으면 제품의 색을 하얗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우유 특유의 맛과 향을 주죠 그리고 단백질을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강도를 높여주는게 우유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야르 갈색반응 기억나시나요 마이야르 갈색반응 효소 반응일까요 비효소 반응일까요 효소 비효소 마이야르는 비효소입니다 자 이때 이제 마이야르 갈색하 반응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반응 또는 당뇨와 단백질의 반응이라고 했죠 이거를 하는데 우유가 도움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이나 닭고기나 냄새가 날 때 우유에 담가놓으면 냄새 제거에 좋아요 그래서 비린내 흡착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유 가열해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우유를 가열하게 되면 위에 막이 생겨요 이거는 우유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60에서 65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 막이 생기는데요 지방질과 단백질이 엉켜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싫으면은 뚜껑을 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면서 끓이든가 약한 물로 천천히 은근히 하든가 전체 렌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유 응고시키는 요인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 카세인은 어디에 응고된다 산과 레닌이었죠 음료 요소인 레닌 산에는 뭐 식초 레몬즈 종류 많아요 또 아까는 보지 않았던 영유 소금 같은 거에도 응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카세인이 응고되지 않는 거는 하나 열이었습니다 근데 열에 응고하는 단계질도 있어요 락토글로블릴 락트알보민은 열에 응고되고 이 락토글로블릴 락트알보민은 산에 응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적 확연하게 구분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우유로 만든 제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 여름에 팥빙수 먹을 때 연유 넣어주잖아요 그게 우유를 3분의 1 농축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설탕을 넣으면 가당연유라고 하는 거고 넣지 않으면 무당연유라고 합니다 자 우유를 원심불리기에 넣어서 이때 사용되는 게 N핵산이에요 자 이때 원심불리기에 넣어서 지방을 빼고 유지가 0.5% 이하 지방을 뺐죠 그래서 탈지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을 뺐다고 탈지유 그럼 참고로 저지방 우유 또는 일반 우유는 지방이 몇 프로일까요 자 옆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는 3% 이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지방은 1에서 2%대예요 근데 이제 탈지유는 거의 0.5%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 함량을 조절을 할 수 있다 시중에서 생크림 사보신 적 있나요 생크림은 지방 함량이 35%입니다 또 버터 사보신 적 있나요 버터는 지방이 80%입니다 자 요구르트 볼게요 탈지유 아까 지방 뺀 우유 탈지유를 농축시켜요 네 그 다음 설탕 첨가고 가열 살균 발효까지 했어요 발효유 뭘까요 요구르트 요거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탈지유를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탈지분유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탈지유에서 빠진 지방을 이용해서 더 농축시킨 거 지방을 좀 더 넣어서요 35%인 생크림 크림입니다 이 크림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요 일부러 발효시켜 봐요 생크림을 그러면 사워크림 신크림이에요 이거 멕시칸 요리에서 많이 넣어 또띠아 같은 데다 넣어서 많이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을 가열 살균 발효 가염냉장 시켜서 네모난 고채로 만든 지방이 80% 있는게 버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세인을 레닌으로 응고 시켰다 그러면은 치즈 카세인 산에 넣어서 응고 시켰다 그러면 치즈입니다 자 우유의 균질화 보겠습니다 자 우유를 우리가 이렇게 사서 먹어봤을 때 지방이 위에 뜨고 가라앉고 이런 거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지방이 분리가 돼 있다면은 먹기 싫어질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크기를 작게 해서 균일하게 섞이게 하는 작업을 균질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유 지방 성분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크기를 작게 분쇄시켜요 그 다음에 분리되지 않게 하는 방법 이거를 균질화라고 얘기하고요 어 균질화 하지 않으면 우유 표면에 지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먹기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우유에 보통 균질화 작업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치즈 아까 레닌에 응고시킨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치즈의 종류 시험에 나오는 거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탈지육 크림 버터를 유산균에 발효시키고 효소에서 효소에 의해서 응고시킨 이 효소가 레닌이 되겠네요 그래서 만든 치즈를 우린 자연치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연치즈 주 원료에 유화제를 일부러 첨가를 해서 가공시킨 것을 가공치즈라고 얘기합니다 자 치즈 종류에 보면 이게 좀 단단하면 경질치즈고요 부드러우면 연질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리코타나 모짜렐라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샐러드 위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치즈가 보통 이제 모짜렐라 동그랗게 하얗게 생긴 거 있는데요 리코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분감이 굉장히 많고 부드럽습니다 연질치즈 그다음에 고르곤졸라 피자라고 보셨을 거 같아요 그거는 약간 그래도 연질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고르곤졸라 치즈 에멘탈 치즈 체다 치즈 체다 치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시중에 많은 거 중에 하나인데 네모나게 파는 치즈 있잖아요 샌드위치에 넣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하죠 네 경질치즈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라미자노 레자노 그라나파다 노예요 이거는 파스타에 하얗게 올라가는 파마산 치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먹기 힘드니까 치즈가리를 이용해서 위에 뿌려서 먹는 거죠 단단한 치즈, 부드러운 치즈, 연질치즈, 경질치즈 구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산물조리입니다 어류는 해수어와 담수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뭐 사는 곳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단백질 생선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16에서 25% 문어나 오징어는 일반적인 다른 생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10% 정도 생선에는 단백질이 미오신, 액틴 이런 게 있는데 이 미오신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생선에도 단백질 아미노산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생선에는 자 그다음에 산란 1, 2개월 전에 지방 함량이 많아서 고소하고 맛있고 그다음에 산란 후에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사람도 산 후에는 붓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수분 함량이 많아져서 맛이 없습니다 무기질 비타민도 많아요 비타민 A도 있고요 자 생선도 사후 경직기가 있어요 최대강직 현상 그래서 생선은 잡은 후에 1시간, 4시간이 최대강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횟집에서 요즘엔 숙성회가 있죠 그래서 먹다보면 질겨질 수도 있어요 최대강직기를 만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자기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글루타민산이라는 감칠맛이 나와요 그래서 맛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선은 근데 또 오래 두면 비린내 나잖아요 그게 트리메틸아민입니다 이 트리메틸아민은 저희 공부할 때 거의 처음에 나왔어요 부패 판정하는 요인은 나왔습니다 TMA가 많으면 트리메틸아민이 많으면 비린내가 나는 거고 수용성이니까 물에 씻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생선은 우리 소고기보다 조금 더 질기지 않죠 부드럽죠 그게 콜라겐 함량, 단백질 콜라겐 함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새우나 개는 딱 사면 색깔이 처음부터 붉진 않잖아요 붉은 종류의 개나 새우도 분명히 있어요 회색깔 종류가 있죠 그게 아스타잔틴에서 적색의 아스타신으로 색수가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류의 영양 위에서 봤을 때 생선은 소고기보다 콜라겐이 적다고 했습니다 전복은 조금 단단한 식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이 많아서 이렇게 똑똑 씹히는 식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칠맛, 글루탐산, 아덴일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복을 넣어서 죽을 끓이면 감칠맛이 나죠 새우도 감칠맛 성분이 있어서 말린 새우를 이용해서 육수를 많이 끓여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참치는 지방함량이 높은 생선 중에 하나이죠 머리나 배 쪽의 지방함량이 25에서 40%나 됩니다 그 다음에 철분이 소고기만큼 많아요 색깔이 약간 붉은색 참치 계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철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오징어는 근육이 직경 5마이크로에 가늘고 가로로 형성되어 있어 평화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린 오징어는 가로로 잘 찢어진다 이게 가로로, 근육이 가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징어가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 찢어 먹을 때 세로로 찢어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로로 찢어 먹지 그 다음에 이제 칼로 썰었어요 그래서 볶았어요 세로로 썰어서 볶으면 오징어 다 말려요 가로로 썰면 덜 말려요 이게 근육이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조리기능사에서 오징어 볶음이 있는데 그때 오징어 자를 때 가로로 길게 잘라야지 세로로 길게 잘리면 볶음이 다 말립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장칼집도 넣어야 되는데 내장 쪽에 넣어야 되는데 껍질 쪽에 넣으면 다 말려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선한 오징어는 무색 투명하고 껍질에 젓갈색의 색소가 있습니다 먹물은 검은 색깔 있잖아요 그건 멜라닌 색소 때문이에요 자 어류의 신선도 생선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pH 5.0에서 중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생선은 산도가 좀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회를 먹을 때 레몬 뿌려 먹잖아요 이게 또 산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균 번식으로 TME가 높아지죠 네 암모니아 높아지면 요거 알러지 식중독 일으키는 거죠 자 세균수가 1g당 10에 5승이면 신선한 거고요 7에 8승 초기 부패입니다 요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많아지면 이것도 부패된 생선이에요 사후경직이 풀리면서 신선도도 저하되니까 회를 뜬 후에 사후경직기가 지나면 바로 시식을 하고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어류는 우리가 살 때 육질이 단단한 것을 보시면 되고요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가미를 딱 열었을 때 색깔이 빨개야 돼요 눈은 투명하고 톡 튀어나와 있는 거 동태 같은 생선 눈알 톡 튀어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습니다 비늘 반짝반짝하고 점액질이 없는 생선이 신선한 생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생선에서 냄새가 나요 TME는 수용성이니까 물에 씻으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식초를 넣어서 비린내 감소시킬 수 있고요 황 성분 있는 거 마늘파, 양파, 무 이런 성분들 넣어서 같이 요리하면 좋습니다 고등어 조림할 때 밑에 무 깔고 양파 깔고 마늘파 많이 넣잖아요 비린내 감소시켜주는 거죠 거기에 된장이나 간장까지 넣어주면 최고이죠 그 다음에 생선을 먼저 소금 간할 때 우유 같은 거에 담가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술 같은 거 청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식에서는 밀가루 계란 묻혀서 전부 처먹잖아요 이것도 냄새 제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류의 조리 보겠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굽기 전에 먼저 소금 뿌려서 밑간을 합니다 이때 1-2% 정도 넣어주면 살이 단단해지고 탄력이 생겨요 그냥 구울 때보다 덜 부서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생선 구울 때 자꾸 부서지는 분 잘 보세요 센 불로 고온으로 먼저 가열을 하고요 처음에 그래서 맛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면이 단단하게 되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그때부터는 속까지 익혀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자꾸 들러붙어요 그러면 생선에 수분이 많거나 또는 프라이팬이 안 좋거나 냉동된 생선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동을 하신 후에 고온에서 그 후에 약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이렇게 반쪽 잘라서 파는 자반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을 먼저 구워야 될까요? 살쪽부터 구워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안 빠져나갑니다 조기는 반을 떠서 굽는 경우가 없죠 대부분 통으로 굽는데 그럴 때는 껍질껍질이니까 어디부터 굽든 상관이 없어요 앞면이든 뒷면이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생선은 살부터 구워야 맛도 모양도 유지가 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생선을 이용해서 매운탕이나 찌개를 끓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생선은 무슨 물에 넣냐 지금 생선을 먹기 위한 방법이에요 국물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생선을 다루는 거니까 생선이 맛있어야 돼요 그러면 끓는 물에 생선을 넣어야 돼요 찬물부터 넣으면 국물이 조금 비릴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생선을 안 먹겠다 그럼 국물 맛이 더 진해질 수는 있는데 생선이 더 맛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선 쌀도 풀어지지 않고 비린내도 덜 납니다 생선 냄새 나지 말라고 생선을 넣어 주시고 생선을 넣어 주시면 생선이 익은 다음에 생선을 넣어 줘야지 탈취 효과가 있어서 좋아요 처음부터 넣지 말고 생선은 다 생선이 익은 다음에 넣어 주시고요 뚜껑은 열어야 냄새가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비린내가 날아가게 하려고 알콜을 첨가시켜서 같이 끓이기도 하는 거죠 오래 끓이면 국물 맛은 좋아질지언정 생선에 있는 염분이라든지 이런게 바깥으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은 푸석거려서 맛이 없어집니다 생선은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우나 뭐 명란 이런거 등으로 젓갈 만들잖아요 그때 소금 넣는데 소금 20%나 넣어요 우리가 구이 할 때는 1% 넣어요 젓갈 할 때는 20%나 넣어요 이런거 알고 계셔야 돼요 20% 넣어서 만들어야 젓갈을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냉장시설 다 잘되어 있지만 소금을 적게 내면 분해 발효 과정에서 썩게 돼요 그래서 넉넉한 소금을 넣고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어묵도 생선으로 만들죠 아까 생선의 단백질 미오신 기억나시나요 자 이게 소금에 녹는 성질이 있어요 어묵 만드는데 이 미오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묵을 만들 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전분을 넣고 하면은 탄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달걀 흰자 요런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생선을 말려서도 우리가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징어 멸치 굴비 북어 다 말려서 하는 식품들이죠 그러면 이제 말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대로 그냥 말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마른 오징어 한천 미역 예 그냥 말리는 거 소금품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금품은 이거는 이제 삶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후 건조시켰다 멸치나 전복 바로 말리지 않고 쪄서 삶아서 말리는 방법이고요 백원품은 불에다가 한번 이렇게 직화처리 세서 건조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징어 그냥 마른 오징어도 있지만 백원한 오징어들도 있고 훈제시킨 훈제 연어 훈제 청어 이런 거 있어요 훈제 탄수화물은 대부분 비소화성으로 칼로리가 없고 장에 도움을 많이 주는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많아요. 비타민 A도 있고 요오드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다시마 미역에는 칼슘, 파래에는 철분이 있어요. 산모들한테도 많이 좋다고 하잖아요. 김에는 단백질이 40%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 중에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해조류 종류를 보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파래, 청강, 모자만 보면 색깔 되게 녹색이잖아요. 다시마 미역, 톱, 감태, 갈조류, 김, 오뭇가사리는 홍조류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개 구분해 주시고 보통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나시마, 미역, 김 종류이죠. 뭐 사계절 내내 먹는 것 중 하나는. 근데 이제 미역 같은 거를 내가 데쳐서 아니면은 뭐 사용을 할 거예요. 뭐 초해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빼야지 오랫동안 익히게 되면 수용성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고 그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데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은 요즘 구워서 드시는 분이 많진 않지만 구워서 드실 때는 우리 한 장씩 안 구워요. 타서도 그렇지만 비타민 A의 손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장, 두세 장 겹쳐서 굽는 것이 김 조리할 때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천 몇 번 나왔는데요. 우묵가살이라고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 동결건조해서 얻는 겁니다. 자 여기에 주성분이 갈락탄 다당류 종류예요. 탄수화물이에요. 난소화성, 비소화성으로 변비 예방하고 우리 그냥 장까지 쭉 내려가는 탄수화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양갱에 많이 쓰이는데 양갱 쓸 때 0.5에서 3% 정도 쓰면 팥에다가 양갱 많이 만들잖아요. 한천을 넣으면 굳어요. 이 한천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는 80에서 100도로 가열을 해요. 팥하고 한천하고 설탕하고 이런 거 넣고 그리고 나중에 38에서 40도만 되면 응고가 되기 때문에 실온에서 응고를 시키거나 냉장고에서 응고를 시켜서 양갱을 만듭니다. 근데 설탕을 되게 많이 넣으면 단단해져요. 근데 이제 넣다 보면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50% 가까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넣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강도도 약해지고 맛도 조금 떨어집니다. 산하고 우유는 개 강도를 약하게 시켜요. 그래서 또 양갱 만들 때 이런 거는 잘 쓰이진 않지만 우유로도 양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지입니다. 유지는 우리 식용유라고 하죠. 액체인거 유, 지방이라고 하죠. 고체인거 지방이라고 한다. 식물성 유지는 액체 상태가 많고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동물성 유지는 고체 상태가 많아요. 버터, 포화지방산이 많고요. 그래서 두 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의 성질은 융점, 포화지방산과 고급지방산이 많을수록 융점이 높아진다. 융점이 뭔가요? 녹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터나 마가린 이런 지방들은 삼겹살 기름만 봐도 그냥 고체이죠. 근데 이걸 가열하면 기름이 나오죠. 녹는 점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산일수록 융점이 높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 버터나 마가린은 네모네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먹으로 쳤어요. 그러면 내 손자국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가소성이라고 해요. 회복되지 않는 성질. 그럼 버터나 마가린은 가소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산인 버터나 마가린은 가소성이 있고 식물성은 가소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 또 연화작용이 있습니다. 이 연화작용 기억하시나요? 밀가루 제품 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비스킷 케이크 만들 때 글루텐 형성 방해하는데 이 방해하는 것을 연하게 한다. 글루텐을 약하게 한다. 그래서 연화작용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비스킷 만들 때 파이 만들 때 버터 굉장히 많이 쓰죠. 연화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또 연관되게 쇼트닝력이에요. 글루텐이 짧다라는 것은 연화작용이 있다. 바삭하게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글루텐이 짧을수록 바삭하다. 이거의 힘을 쇼트닝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쇼트닝이라는 지방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쇼트닝력이 있어요. 라드, 쇼트닝 버터, 마가린. 라드는 돼지기름이에요. 돼지기름이 굉장히 바삭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침개 부칠 때 라드를 돼지기름을 넣어서 부침개를 부쳤다고 하고 쇼트닝은 가공유지에요. 일부러 만든 기름이에요. 마가린처럼. 근데 이것도 바삭해서 버터나 이런게 가격이 비쌀 때 제과점에서는 쇼트닝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버터는 동물성 지방이고 마가린도 가공유지에요. 그래서 쇼트닝력 순서대로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화성 기름은 신수성기와 소수성기를 갖고 있어서 물과 잘 섞어지는 성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여져 있는 제품들이 있죠. 우유, 마요네즈, 마가린, 버터 유지의 종류는 동물성, 소기름, 돼지기름, 생선기름, 동물성, 식물성들 쭉 보시면 이해 되실 거에요. 가공유지, 마가린, 쇼트닝 가공유지는 옆에 자세하게 써 있는데요. 버터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동물성이고 그 다음에 우유로 쓰고 아이스크림을 쓰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네모난 가공유지를 만든 거에요. 식용유에다가 식물성 기름에다가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버터와 라드의 대용품입니다. 식물성 유지에다가 수소를 넣었어요. 니켈이라는 빨리 반응하라는 촉매제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가공유지에요. 버터라드 대신 쓸 수 있는 기름이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 기름에서 트렌스지방이 발생돼가지고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 트렌스지방이 비만 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이후로 식품의 트렌스지방의 함량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스지방 함량이 적혀있고 그 다음 없도록 만드니까 안전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지의 발현점 발현점은 우리가 후라이팬에 기름을 올려놨어요. 근데 깜빡한 경우 가끔 있어요. 이때 연기 발생하는데 보신 적 있나요? 이때 온도를 발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냄새도 나죠? 이게 아크롤레인이라는게 생겨서 그래요. 이 발현점은 이 밑에 보면 포도씨유부터 올리브유까지 적혀있는데 포도씨유는 250도죠. 올리브유 175죠. 이 온도가 높을수록 더 튀기기 좋은 식용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도 등급마다 다 뭐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올리브유보다는 포도씨유나 옥수수로 많이 튀김을 합니다. 발현점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현점은요. 근데 기름을 쓸 때마다 10도씩 낮아져요. 그래서 발현점은 이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지방이 분해되겠죠. 유리지방산이 많아져요. 분해되면서. 그 다음 발현점이 10도씩 낮아지고 이물질이 많으면 발현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식용유를 사용하시고 나서는 물기 없는 채로 한번 싹 걸러주시는게 좋고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을수록 발현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튀김을 할 때는 넓은 펜보다는 좁고 깊은 펜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름이 변하는 것 안좋아지는 것을 산폐라고 얘기해요. 유지의 산폐. 기름 지방을 산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단백질이 변질되는 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단백질. 부패라고 얘기하죠. 탄수화물이 변하는 것은 변폐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산폐 변폐 부패 공부하시구요.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고 착색되며 맛이 나쁘게 되는 현상을 산폐라고 합니다. 지방인거죠. 그러면서 끈적끈적해져요. 기름이 오래되면 아까 유리지방산 함량 많아진다 했죠? 색깔 안좋아집니다. 당연히 몸에 안좋아요. 독성 생기고 피로현상이 생기면서 오래된 기름 보면 거품이 위에 막 생겨있어요. 그럼 이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죠. 기름 산폐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계속 온도를 높이면 산폐에 영향을 끼쳐요. 적정 온도를 해야지 계속 고온으로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햇빛을 닿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투명한 용기보다는 녹색이나 검은색 용기에 많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발연점이 낮아져요. 산폐가 되요. 수분이 많으면 산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은 튀김을 한다든가 음식 조리를 할 때는 기름 발연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금속류는 산화를 촉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보관할 때 금속 재질보다는 그냥 페트병이나 유리 같은 데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도가 심하면 유지에 산폐가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불포화도가 심한 기름을 안 쓸 순 없어요. 그런 기름으로 보통 튀김을 하기 때문에 천연 항산화제도 식물성 기름은 그 다음에 산폐를 방지하려면 밀폐에서 보관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나 플라스틱의 제품을 보관하면서 이 산폐 요인을 주의를 하며 기름 쓰는데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지의 반응 유지의 반응 여러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기름에 생기는 유지가 가열되면서 아까 점도가 증가한다 했죠? 산폐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걸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점도 증가 산화는 산소가 관여를 해요. 산소가 결합되고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착색물이 생겨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열 분해는 당연히 열 뭐 이런게 들어가겠네요. 열이 들어가고 분해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가수분해 그러면 이제 수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부과되어서 분해되는 거 가수분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지의 조리 우리가 음식에 기름을 넣게 되면요. 뭐 제과 제빵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맛이 향상되고 부드러워지고 튀김 할 수 있죠? 고온으로 단시간에 영양가 손실이 적게 할 수 있는 조리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러붙을 때 우리가 식용유를 많이 이용을 해요. 이런거 할 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유화, 마요네즈 만드는 데 쓴다든가 바삭하게 한다는 데 쓴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조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튀김의 조리는 저희 건혈조리에서 한번 봤었어요. 높은 온도, 박력분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달걀 넣으면 질겨진다. 그 다음에 소다 넣으면요. 중탄산 나트륨, 중소다 중탄산수소나트륨을 넣으면 영양 손실은 있지만 굉장히 바삭한 튀김이 만들어집니다. 시중에 파는 튀김가루가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얼음물, 물이 좋다. 그 다음에 많이 저으면 질겨지니까 그냥 가볍게 섞어질 정도로만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샐러드 유로 쓰는 기름들, 올리브유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 실온에 많이 보관을 하는데 냉장고에 보관하면 굳어요. 그래서 이 굳는 거를 방지하는 작업이 동유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굳지 않게 부드러운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거. 특히 이 다 만들어진 샐러드 드레싱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드레싱에 유지가 들어가는데 냉장고에 넣었는데 하얗게 굳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유처리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그렇게 된 기름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굳었다. 그럼 그냥 실온에 놔두면 이 고체된 게 다시 액체화됩니다. 또 안전하니까 그런 거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동식품의 조리입니다. 우리가 냉동된 식품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전처리를 하고 영하 18도씨 이하로 해서 급속동결 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목적으로 포장된 식품을 냉동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미생물 발육이 생성, 미생물들이 막 발육하거든요. 그래서 10도씨 이하에서는 발육이 억제되니까 이 상태로 보관하고 이동도 해야 됩니다. 냉동하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얼리는 게 좋아요. 천천히 얼리면 조직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0도로 급속동결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194 액체질수 이용하는 냉동법도 있습니다. 얼리는 거는 항상 빨리 얼리는 거에요. 천천히 얼리면 겉에 얼음결정이 많이 생겨요. 강으로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냉동하고 싶어요. 집에서. 그러면 야채를 냉동하고 싶어요. 봄에 쑥이 많은데 이거를 사계절 내내 먹고 싶을 때는 생채로 넣어놓지 않죠. 이걸 데쳐서 물기를 짜고 밀폐시켜서 냉동합니다. 데치고 냉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봉지든 통이든 밀폐시켜서 하고 신선할 때 해야지 안 먹는다고 그냥 데쳐서 냉동하면 나중에 먹을 때도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해동했다 얼렸다 이러시면 세균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냉동하지 않고요. 나중에 냉동실에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짜 식품명에서 투명 용기에 담아서 냉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됐다고 모두 안전한 식품은 아니에요. 안에서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을 내가 적지 않았어도 오랫동안 보관하면 당연히 음식의 조직이나 맛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조직 중에 빈 결정수가 줄고 대형의 빈 결정이 생긴다. 식품 내에 수분이 빠져나가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 수분들이 만나요. 그래서 식품 바깥에 큰 얼음 결정이 생겨있다. 그럼 이거 천천히 열려졌거나 식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손상을 받아서 내가 해동을 해서 양념을 해도 양념을 흡수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고 구멍은 뽕뽕 생기고 안에서 맛있는 맛, 영양소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맛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얼리는 과정에서 비닐이 손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건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지방의 산화로 인해서 색도 변하고 맛도 없어지고 해서 이거를 보통 동결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게 얼린 식품을 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해동도 잘 해야 돼요. 얼릴 때는 급냉을 했어요. 급속. 근데 해동을 할 때는요. 천천히 완만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해버리면 드립이 생겨요. 용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 좋은 성분들이. 그 다음에 만약에 냉장고 해동을 못했어요. 좀 급해요. 그럼 필름에 싸서 비닐채로 수돗물이나 이런 데다가 물 틀어서 해동하는 것이 좋고요. 또는 전자레인지인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냉장고 완만해동입니다. 자 그 다음 채소류를 얼렸어요. 내가 시래기 같은 거 얼려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냉장고까지 해동할 필요는 없고요. 육류어류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거 동결된 채로 그냥 끓는 물에 확 넣어서 해동을 한다든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일도 냉동해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망고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 열탕 안 하죠. 녹혀 안 먹죠. 막 묻어나잖아요 지저분하게. 그 채로 갈아서 주스를 먹는다든가 살짝만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녹은 채로 먹는다든가 하죠. 그 다음 이제 빵가루 같이 입힌 그런 튀김류 제품들은 그냥 높은 온도에서 바로 튀기시면 됩니다. 살짝만 해동하고요. 그 다음에 조미료와 향신료입니다. 조미료의 종류는 단맛이, 짠맛은, 해닝의 4가지 맛 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그때 한번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외에 맛난 맛, 감칠맛, 매운맛, 통각, 아린맛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을 하게 되면 음식이 맛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좋은 맛은 증가하고 좋지 않은 맛 감소 내가 시킬 수 있어요. 양념을 넣는 거에 따라 새로운 맛도 합쳐져서 융합된 맛이 생깁니다. 우리가 양념 넣을 때요. 아무거나 막 넣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넣어주시면은 양념도 적게 쓸 수 있고 침투가 더 빨라요. 설탕이 조미료 중에 침투 속도가 제일 느려요. 그래서 불고기를 할 때 설탕을 먼저 넣고 쪼물쪼물쪼물 술 넣고 쪼물쪼물 소금 넣고 쪼물쪼물 하시면 양념의 흡수가 더 빨라서 설탕을 조금 덜 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설탕, 술, 소금, 식초, 간장, 된장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소금은 우리 한국 음식에서 다른 음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소금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천일염 많이 들어보셨죠? 천일염 어디에 많이 쓰냐? 김치 하면 보통 천일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이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가공되지 않고 굵은 소금을 지금은 천일염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천일염으로 만들어진 가공염도 있는데요. 그냥 지금은 통상적으로 그 굵은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염은 끓여서 만든 소금이에요. 갯벌이나 해수로 하면 약간 불순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끓여서 제조한 소금을 자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끓이면 항상 자가 붙어요. 정제염은 불순물 걷어낸 거예요. 이용 교환 수지 방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제한 소금. 제재염은 불순물 제거한 일명 꽃소금. 물에 녹여서 불순물 제거했어요. 가공염은 뭐 이거를 굽는다든가 뭐 볶는다든가 이런 방식을 이야기한 가공염이고요. 우리 식탁에다 이렇게 소금 넣을 때 김치 담글 때 쓰는 굵은 소금을 앞에 놓진 않잖아요. 보통 고운 소금 넣죠. 잘 녹으라고. 그래서 그냥 식탁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문제 뭐 이거 정의 묻는 문제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향신료가 있는데요. 향신료는 이 밑에 생강, 고추, 우추, 마늘, 파 이렇게 향이 나는 것들을 향신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넣으면 어디에 좋냐 특수한 향기와 맛으로 음식에 풍미를 주고 식욕을 촉진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거의 마늘, 고추가 그거지 않을까 고추나 마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류나 생선에 좋지 못한 맛 향신료로 가릴 수 있죠. 그 다음 곰팡이 효모 발생 부패균도 증식을 억제해줘요. 그래서 우리 김치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게 소금에 절이고 마늘, 생강을 넣어서 이 부패균 증식을 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효소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정장제로서의 작용도 해요.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생강은 진저롤이라고 전에 특수성분할 때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생강은 식욕증진, 연육작용 고기 부드럽게 해주는 데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냄새 나지 말라고 생강을 넣었는데 고기나 생선에 생강을 넣을 때 반드시 익은 다음에 넣어야 냄새가 없다. 탈취작용을 해준다라고 저희 이 앞에 두 번이나 봤습니다. 자, 고추는 캡사이신 전에 봤죠? 봤었죠? 초화제, 촉진제 역할이고요. 후추, 캐비신, 마늘, 알리신도 특수성분 보셨을 겁니다. 후추, 살균작용이고요. 마늘, 살균력이 있습니다. 체내비단 비원의 흡수를 도와서 돼지고기랑 같이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파, 마늘, 황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없애주는데 중요한 성분들이고요. 계피는 방향 쓴맛 매운맛을 갖고 있는데 음식에도 많이 쓰고 커피에도 사용을 하죠. 월계수잎은 넓은 이파리에요. 그래서 서양요리 육수 소스에 정말 많이 씁니다. 양식조리기능사에서는 월계수잎만 넣어서 습을 끓이기도 하고 그 다음 정향을 꽂아서 부케가르니를 만들어서 소스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면 타임이 요건데요. 스튜, 걸쭉하게 만드는 한국의 갈비찜 같은 요리 스프, 토마토 음식에 많이 쓰이고요. 향이 굉장히 강해서 스테이크의 그 마지막에 향을 입힐 때도 쓰기도 합니다. 정향은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생겼죠. 정향 나무에 있는 봉오리에요. 요게 이제 냄새 없애는 데 좋아요. 그래서 중국요리에서도 오향장류 같은 데서도 쓰이고 베트남 음식 쌀국수에서도 쓰이고 서양요리에서도 많이 쓰이는 향신료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클로브라고 얘기해요. 못처럼 생겼죠. 시험 문제에 못처럼 생겨서 서양요리에 쓰이는 클로브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정향은 무엇인가 그래서 답이 한국말, 외국말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질은 이게 전체 녹색인데요. 스파게티 피자에 이렇게 녹색깔 파슬리 말고 뿌려진 거 보신 적 있을 거에요. 마르게리타 피자에도 바질이 많이 올라갑니다. 향이 좋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나 이탈리아 유리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향신료 중에 하나입니다. 식품의 저장 우리가 이제 식품의 가공하고 저장하는 목적은 영양과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저장을 하면 수송하기도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날것으로 먹기 힘든 식물을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이용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저장 방법이 있나 물리적 처리 방법 중에 보면은 냉장, 냉동, 움저장, 가열건조 가열설균법이 있구요. 화학적 처리는 뭔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소금 넣은 염장 당장 설탕 넣은 당장 식초 넣은 산저장 그다음에 발효 처리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가공 저장한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게 가정에서는 냉장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냉장고는 0에서 4도씨에요. 채소 과일 육류 다양하게 보관을 하죠. 냉동법은 마이너스 40도 급냉을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집에 냉장고들은 마이너스 20도에요. 여기서는 이제 전에 한번 봤듯이 완만 냉각하는 것보다는 급냉하는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냉각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바람으로 그냥 냉각하는거 일반 가정에서 할 수 있는거죠. 그다음에 진공하는거 랩이든 진공 처리해서 얼리는 방법 수분을 일부러 져서 재료 가장자리에 얼음이 생기게 만드는거죠. 냉동새우 같은거 살 때 냉동해삼 살 때 냉수냉각이 되어 있습니다. 움 저장은 10도씨에서 동굴 같은 데서 움 속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고구마, 감자, 무, 배추 이런거 이제 한철 나오는 채소들을 그런 데다 저장해서 먹기도 합니다. 가열해서 건조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건조시키는 방법 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생산만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볕에 말리는 일관건조 바람을 이용하는 열풍건조 볶아서 말리는 배건법 그 다음에 압력을 주는 감압건조 냉동시켜서 건조하는 동결건조 그 다음에 수분을 증발하는 증발건조 그 다음에 물을 일부러 주는 분무건조법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고추 바깥에 말리잖아요. 태양초고추 뭐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육류, 어류, 달걀 육포 그 다음 어포 같은 거 바람이 있으면 더 좋아요. 서늘한 바람이 있으면 그런 걸 이용해서 말리는 방법 그 다음 녹차 볶을 때 덮는다고 그래요. 그거를 백원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볶아서 말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채소 분말 달걀은 뭐냐면 압력을 줬어요. 채소를 눌러서 말려요. 어 우리 라면 먹으면 그 안에 채소들이 있는데 원래 그 대파 느낌으로 통통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눌려서 말려 있는 거죠. 가루 형태로 있는 채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천 우묵가살이 동결건조시킨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 여시나 연유 같은 거 3분의 1로 연유는 제가 우유를 그 농축시킨다 그랬어요. 수분을 날리는 거죠. 농축시켜서 말리는 방법. 그 다음 일부러 수분을 주는 분유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저온 살귄법 고온 살귄법 초고온 살귄법 우유에 해당하는 거 저희 전에 한번 봤습니다. 이 온도와 시간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화학적 처리 염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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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장법은 소금을 넣어서 절이는 방법 이에요. 저희 소금 넣어서 절이는 젓갈이 있었죠. 젓갈은 소금 몇 프로 넣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젓갈 여기는 안 쓰여 있는데 어류할 때 공부했는데 20% 정도의 소금을 넣어야 젓갈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염장법은 10% 인데요. 해산물 채소넣어서 소금에 절이는 방법 이에요. 소금물을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담갔다 빼는 물감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생선에다 10% 정도 소금을 넣어서 절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돌이나 무거운 걸로 눌러갖고 압착 염장하는 여러가지 소금에 절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하면 조금 더 음식이 오래간다는 거죠. 당장법은 잼젤리 50% 60% 정도의 설탕을 넣으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아찌 담그는 거예요. 피클 장아찌에 식초 산 종류를 넣어주면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 발효한 거죠. 술 유구르트 발효식품들 이런건 세균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되는 거고 청국장 된장 매주에는 곰팡이가 펴요. 이 곰팡이균을 이용해서 발효를 해서 저희가 저장을 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 외에 훈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저장 공기 조정을 공기를 조절해서 가스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햇빛이나 방사선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훈연법을 보면 훈연법에 냉훈법 온훈법 배훈 열훈법 배훈 열훈법 여기에 있는 온도나 시간들 특징을 조금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냉훈법은 25도씨 이하에서 3에서 4주일 정도 걸려서 훈연하는 방법이에요. 꽤 오랫동안 걸리는 거죠. 거의 한 달이네요. 온훈법은 온이니까 25에서 80도 그 다음에 3에서 12시간 3시간에서 12시간 정도 4에서 5일 정도 훈연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생선들 먼저 소금에 절인 다음에 바람에 말려서 이렇게 훈연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선들을 짧게 훈연을 시키니까 보존성이 약해서 보통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배훈법은 배훈 아까 이렇게 덮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95에서 120도에서 2,4시간 동안 훈연하는 방법이고요. 열훈법은 온도가 높아집니다. 120도에서 고온으로 훈연하는 방법이고 액후는 액 액체에요. 훈제 액체에다가 담갔다 빼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먹는 베이컨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를 양식 쪽으로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훈제 제품이죠. 소세지 훈제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 훈제 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나무들이 있어요. 사과나무, 참나무, 비칸나무, 체리나무 등등이 있는데 시험장에 그 다음에 그 다음주 훈제 나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CA 저장은 뭐냐면 공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보통 21%가 있어요. 산소가 산소가 21%가 있는데 15%로 낮추거나 5%로 낮춰요. 그래서 나머지를 탄산가스나 다른 가스로 채우고 온도를 이렇게 냉장 온도로 만들어 갖고 사과, 토마토, 달걀 등을 보관하는 겁니다. 과일이나 계란 그러면은 보통 사과나 토마토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산소 함량을 낮추면 후숙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더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이고요. 조사살균법은 자외선 햇빛이죠. 자외선 자외선 살균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외선 살균 처리하는 방법 단백질 공존하면 살균 효과 떨어져요. 네. 그럼 이런 거는 뭐 식기라든지 도마 자외선 살균 할 수 있고요. 방사선 조사하는 거는 이제 쌍나는 것들 감자, 양파, 마늘 같은 거에 해당이 되는데 허용된 수치가 있어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방사선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고 우주용 식품 같은 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통조림, 병조림은요. 그냥 뭐 황도라든지 과일 같은 거 많이 있죠. 황도를 한번 얘기 예를 들어 볼게요. 복숭아를 샀어요. 복숭아를 샀어요. 복숭아를 사서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못생긴 거 말고 이쁜 거를 통조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러진 거는 차라리 주스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 씻어야죠. 씻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황도 같은 경우는 달죠. 그러니까 이제 설탕액 같은 거 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캔에다가 담아요. 그 안에 공기가 있으면 변해요. 그래서 공기를 빼는 탈기 작업을 하고 밀봉을 시킨 후에 살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또 내부가 변할 수 있으니까 급냉을 시켜서 더 이상 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통조림 병조림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과일은 또 그냥 이렇게 필름 포장을 안 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배 타고 넘어오는 경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필름 포장을 해서 호흡을 억제시켜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후숙을 방지하는 필름 포장이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필름 포장 저는 식품 첨가물에 초산비닐 수지 쓴다. 이런 얘기 한번 보셨을 겁니다. 다 연관시켜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